부산은 뭐가 유명합니까? 부산은... 음이 또... 사시미 김니쿠마 성장은 예가 해운대에요 해운대 가네모찌 어까네모찌이잖아요 해운대가 이치방 어까네모찌가 숨을때에요 아 flesh 자 사시미 weiteren 안잡음 3 그... sunt служеб하고 사무차 우리 모모로 갑니까? 뭐 먹으러 갑니까? 스시 먹으러 갑니다 사시미? 무슨 스시 찍을래? 스시じゃない 사시미 사시미 자, 오늘은 강안리의 아, 형님! 여기입니다 밀라 게이타운 하라 센터 모이토리의 게스트 아니,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 비하인마에 들어 여기로 가자 부산의 남자 어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우와 살아있네 가보즈노 우리 옛날에 철가 볼 때 가보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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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는 처음으로 아, 그것도 기억했는데 여기가 오카이저 산 아, 이거예요? 어 오카이저 산 오카이저 산 살아있네 온다 ERO 와, 이거 뭐야? 키조개 우와 내가 울고 말한다 키조개 맛에 키조개 맛은 아 비고 이제 인상 볶음 찍anki 한 번 더 시원해 봅시다. 어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그래?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 그래도 바람이 불어야죠. 신신당부로 해놨거든. 좀 빼놔라고. 아 이거 시원 되는 거 있잖아. 아들이 예민해서 그냥 빨리 죽거든. 저 사시미요. 다부인트 강아지. 초고추장. 1,2,3 고추장과 고추장 고추장 부산은 대선물이 아직 있어 아, 그렇군요 좋은데 아니다 부산은 대선물 부산은 대선물 오늘 부산은 대선물이 없어서 소주, 맥주 콩가루 야채 지금 회 바로 드릴게요 예 옵자거리고, 우리끼리 젊은 데가 낫제? 네 미쉬 그런 데 가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밀치 밀치하고 감옥을 갖고 갔던 거 아냐? 이거 담아야 되는데. 요 오면은 다 먹고 간 사람이 없었다, 지금. 맞아요, 항상. 밀치가 일부러 먹어, 먹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좀 불이처럼 생겼네. 맛있다. 아이가 원래 겨울고기인데 밀치, 밀치. 지금도 날이 급해가니까 구울 것 같구나. 이거를 바로 잡은 게 아니고 미리 잡아놔라 했다고. 원래 그래 선어가 맛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한 몇 시간 전에 잡아놔. 그래야 맛이 있다. 바로 잡아놔, 대가리 피 터지면 맛이 없어. 그렇다면 오히려 피보기, 일보기, 삼촌, 선어 문하잖아. 사시미 1.59 이거 먼저, 이거 먼저. 1.59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상추 손 대지 말고. 상추 손 대지 말고. 저는 안 먹습니다. 이거는 손 대지 말고. 이 부분은 다 못 먹으니까. 엔피라 살부터. 아, 그게 못 먹나요? 엔피라 지느러미 살. 이게 제일 꼬시고 맛있다고. 강호, 강호. 상추 이거부터 한번 먹어봐. 강호, 강호.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맨 마지막. 테두리는 맨 마지막. 승현아 한번 먹어봐라. 은근 한번 찍자. 그거 와사비 간장장에. 초장 찍지 말고. 초장 찍지 말고. 그럼 맛이 없고. 와사비 살. 너무 맛있겠다. 꼬실께라 참기름 발라. 음.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만 찍어서. 조금만? 응. 괜찮죠. 이게 지느러미.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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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피라. 일단 우리 부산말로 엔피라. 고기 재료끼리. 아마.. 아마 맞는 거예요. 눈도우니까. 이게. 오이시아. 매차 오이시아. 잠..잠맛이 들으니까. 나는 이제. 매가 안 가는 게. 이 해를 감다가 상추 사라지는 거거든. 맛이 다 뺏기 보잖아. 그죠? 응. 빼니까. 빼니까. 뭐에. 예를 들어 뭐. 삼겹살이나 기름진 거 같은 경우는. 갱잎이 희망이 올라오니까. 향긋하게. 듣기하지 않고. 듣기하지 않고. 카바링이 된다고 하잖아. 배는. 본인의 맛을 즐겨야 돼. 그냥 막 무식하네. 그 어쩔 수 없는 게. 왜. 아깝니까. 이거라도 배가. 배를 치아야 돼. 그러니까.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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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는 왜 원래. 우리는. 숟가락 갖고 포 먹거든. 아니 왜냐면. 이거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배가 딱 오면 사람들이 눈치를 봐. 왜. 비싸니까. 또 시키면 또 비싸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한 점씩 먹는다. 한 젓가락씩. 안 그래도 되니까. 그냥 푹푹푹. 두세 점을 먹더라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먹다.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은. 일본보다 디시까지 알잖아. 더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점을 먹어도 뭐. 우리보다 맛을 의미하고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뭐라 할 거기로. 먹고 난 배가 볼래 이러니까. 응. 맞잖아. 우리도 뭐 일본 사람들하고. 뭐야. 뭐. 한 잔 먹고 집어다가 신나물끼리 먹고 이러잖아. 말 안 있어. 그치. 응. 그러니까. 가격은. 내가 볼 때는. 일본 물가가 비싼 게 아니야. 응. 근데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왜. 저거 한 그릇 먹을 때. 우리는 두 그릇, 세 그릇을 먹네. 배가 차니까. 그래서 비싸게 느끼시는 거지. 응. 안주하면. 200원, 300원짜리, 400원짜리 이런 거 많잖아. 응. 근데. 우리 밑반찬 문화 다 원하잖아. 응.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돈을 지급하고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화다 보니까. 땅이 계산될 때 보면은. 비싸다. 돈이 이제. 많이 나오는. 2시간. 전첼만. 전체는 물에. 응? 이게 봐봐. 근데. 바로 또 데이아 작업하면. 이 맛 안 나는데. 전혀 있어.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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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잉. 직무유기 하고 있다. 아예. 아예. 다이어트. 2시간. 2시간. 1시간. 여기 어디입니까? 유명한 부산에 유명한 강아리 여기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여기는 전차를 2호선 2호선 2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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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리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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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요리 가이센붙이나 밀면 밀면 밀면은 밀면은 밀면과 비슷한 조금 비슷한 밀면은 다르입니다 밀면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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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맛있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와아 사이드라가 이게 카메라에 담을 수 없네 또 아 소리 아 소리 아니 한국 로제 로제 감사합니다.